한국 유미코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코아는 벨기에의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화학회사입니다. 특히 2차전지 양극재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충천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어 천안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양극재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전공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지원자가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유미코아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미코아 경력직 지원자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북미 지역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영업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북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지원자는 한국에서의 취업준비 방법과 연봉 협상하는 방법도 잘 몰라 첫 직장을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으로 입사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야근도 작고 휴가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지원자는 퇴근 시간 이후 주말을 활용하여 레즈메이크 취업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레즈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국영문 이력서 작성을 모두 대신 준비해 주었습니다. 면접 경험이 너무 없었던 지원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여 모의 면접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레즈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모범 답변으로 연습을 반복한 결과 2주 만에 눈에 띄게 면접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레즈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국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2주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외국계 기업 자서치 방법 1대1 모의 면접 롤플레잉 연봉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외국계 화학회사에서는 어떤 면접의 질문이 주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즈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즈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